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후베이성 우한시의 장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지어진 그 유명한 화학로입니다. 호난성 악양의 악양루, 장시성 난창의 등원각과 함께 강남 3대 누각 중 하나입니다.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전설이 있습니다. 신선이 지나가다 한 주점에 들렀는데 주점 여주인이 천잔의 술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신선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주점벽에 한 마리 학을 그렸습니다. 이 학은 음악을 들으면 벽에서 내려와 춤을 췄다고 해서 주점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줬던 신선은 10년 뒤에 다시 찾아와 학을 불러내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과 신선을 아쉬워한 주점 여주인이 여기에 누각을 지은게 화학로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청 시기에 여러 번 훼손된 화학로는 1981년에 우한시 정부가 중간에 85년에 낙성했습니다. 화학로를 노래한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당나라 때 최후의 것입니다. 200도 감탄해 나보다 한 수 위라고 했을 정도로 절창입니다. 시 랜 이청 황허취, 치티콩유, 황허로우 옛 신선이 화학에 올라타고 훌쩍 떠나가니 이곳 딘곳엔 화학로만 남았네. 황허이취, 무후판, 바윈첸재, 콩여요. 화학은 한 번가니 다시 오지 않고 흰 구름이 걸린 하늘은 천연동안 텅 비었네. 맑은 물은 한양의 나무와 어울려 더욱 빛나고 풀들은 앵무섬에 무성하게 자랐네. 름무관샹, 허초시, 잼뽀샹샹, 시 랜초우, 해는 지는데 내 고향은 어디인가. 물안개 피는 강물에 그리움만 쌓이네. 최후에 감탄했다는 200도 역시 명시를 남겼습니다. 교분이 두터웠던 시인 맹호연을 떠나보낸다는 시입니다. 구 랜시츠, 황허로우, 옛 친구를 서쪽으로 화학로에서 이별하네. 연화, 산유에, 샤양조, 꽃피는 춘산물에 양주로 내려간다고 하네. 구판, 유엔잉, 비공진, 외로운 돛담배 떠나가는 먼 그림자 푸른 하늘에 사라지고 웨이젠, 장장, 튄지, 류오, 보이느니 하늘과 맞닿아 장강에 물이 흐르네. 두 시에서 연상되는 화학로의 이미지는 꽃피는 춘산물, 그리고 한번 떠나가면 오지 않는다는 이별의 정치입니다. 200이 떠나보낸 맹호연은 1년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10일 신화사가 시진핑 우한에 도착했다는 세로글자를 마치 향로를 연상케 하는 황학로 도안과 함께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봐도 역락없는 묘비명입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시진핑을 저주한 것으로 절대 우연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왕후닝의 농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3월 10일 우한에 호선산 우원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영상을 통해 격려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결코 호선산 우원에 가지 않았으며 회의실 같은 곳에서 N95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연결해 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시진핑이 간 곳은 호선산 우원이 아니라 부근의 우한 직공 요양원에 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근거로 예전에 요양원에서 회의가 열렸을 당시에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내부 천장의 조명기구가 바로 요양원이란 겁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이 방문하기 사흘 전인 3월 6일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한시 공안국은 교통통제와 사전소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진핑의 예상 동선을 따라 융단식 소독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3월 10일 아파트 단지에는 시진핑 환영인파로 가장한 사법 공안요원들이 동원됐고 시진핑에게 종수지하오 총석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외친 이들도 사실 공안요원들로 보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곳곳에 저격수가 배치된 가운데 공안들이 개별 가구에 진입해 베란다를 지켰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안들은 주민들에게 당에 감사한다는 구호도 웬만하면 외치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5일 순춘난 부총리가 우한의 다른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베란다에서 일행들을 향해 가짜다 모든게 가짜라는 호호를 외쳤습니다. 구호품을 가지고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정작 주민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가준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시진핑보다 닷새 앞선 순춘난 부총리의 시찰을 그래서 지뢰탐색 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중국식의 선인사 빠오최니를 했습니다. 빠오최니는 경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왼손을 오른주먹위에 올리고 장례같은 흉사일 때 반대로 오른손을 왼주먹위에 올리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오른손을 왼주먹위에 올렸습니다. 뭔가 생사를 건 일전을 치른다는 생각이 무식중에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게 중화권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3월 10일 우한에서는 빵창 우한 해단식을 경축했습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은 기본적으로 잡혔다는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외부세계의 눈에 중국은 거대한 연극이 벌어지는 세트장이란 인식이 주류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